정택현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앱스 tv 어린이 프로그램 생방송 톡톡 보니한이가 1일 새로운 보니와 한이를 선보인다. 앱스는 13대 보니와 한이로 각각 정택현 15과 김유한 17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6시 방송부터 생방송 톡톡 보니한이를 진행한다. 2003년 시작한 생방송 톡톡 보니한이는 프로그램의 인기와 함께 남녀 진행자 보니와 한이도 스타덤에 올랐다. 이번에 발탁된 정택현은 감격시대 압구정 백냐 엄마 등의 드라마에 출연한 아역배우이며 김유한은 집 엔터테인먼트 소속 신인 연기자다. 한편 생방송 톡톡 보니한이는 이날 방송에서 12대 보니와 한이인 신동우이 진솔의 고별무대도 선보인다. 김유한 tretty 골뱅이와 ena.co.kr 202170901-1533 송구